지난번 리뷰한 베이피토 얼티밋 컨트롤러가 매우 맘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신뢰감 가는 회사가 된 기념으로 요렇게 조그맣고 앙증맞은 컨트롤러 두 개나 질러봤는데 역시 맘에 든다 인텐도 스위치와 안드로이드도 지원하고 12cm, 7cm, 두께 1.5cm의 요런 파우치에도 두 개가 쏙 들어가고 요렇게 손바닥만한 크기 안에 나름 아날로그 스틱과 스위치에 필요한 모든 옵션 버튼들 L, R 버튼, L2와 R2 버튼까지 빼곡하게 들어있고 생각보다 아날로그 스틱 감도가 좋고 대전 게임할 때 컨트롤도 잘 먹히더군 만듦새나 마감도 상당히 좋고 자이로 센서도 들어있고 나름 진동도 오고 말이지 성인 남성 손에는 좀 작은 편이라 세세한 컨트롤을 요하는 게임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스위치 라이트와 함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동숙같은 게임 돌리면 가벼운 조합이라 들고 다니기 상당히 좋고 특히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색상도 사이즈도 너무 귀엽게 잘 어울린다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아이들이나 여친, 여동생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 조그만 게 강력하다 그럼 난 또 뭘 살지 뒤져봐야겠다 decided to give up shooter 돼지고g 해왔